자 얘가 장보 코인 것 같고 애는 친구인 정년 이에요 근데 싸우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아까 뭐 알고 싶었지 뭐 물어봤었어요 아니 누가 누가 좋은 사람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누가 나쁜 놈이에요? 그냥 싸우는 연습하고 있는거에요 얘가 나쁜 놈 같다고? 왜 입이 안보였어? 얘는 입이 너무 큰데? 입이 너무 크잖아 입이 너무 큰데? 얘는 입이 안보이고 그치? 때리는 막대기 가고 있어요 때리면 맞는다고요? 네 때리는 거 같다고? 얘는 막고 있고? 그래서 나쁜 애 같아요? 그럴 수도 있지 네 이제 이거 찍을거에요